오늘 말씀은 들린대로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니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4장 말씀은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난한 땅에서 정탐하고 온 이후에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의견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그 의견을 냈던 10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우리가 예급당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나님도 불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멸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다 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서 죽이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권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보다는 용사심에 더 큰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자비와 은혜를 계속 가난 땅에 들어갈 때까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진멸하지 않고 사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너에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그냥 원망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에만 해도 원망, 원망, 원망 세 번이나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14장 처음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원망했지? 2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이렇게 원망했지 너희 말이 나의 귀에 하나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애국당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땅에서 지금 이곳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원망의 말이 그들의 본심이었겠습니까? 본심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자기의 본심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희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으니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표현 가운데 진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때로는 이게 애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투정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노라고 이런 얘기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치겠노라고 죽겠노라고 못 살겠노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귀에 다 들린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대로 만약에 심판하시고 행하신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그 언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언어 그 언어가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시는데요. 29절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 외네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고 들어가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첫 번째로는 구분을 지으십니다. 어떠한 구분인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했던 여우수와 갈렙은 내가 보호하겠지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멸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난한 땅에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 자 테스트 결과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놓으시는데 합격자는 여우수와 갈렙뿐이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합격했으니 들어갈 수 없고 이곳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땅인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가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가야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눈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가난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테스트하셔서 구분지어 놓습니다. 여우수와 갈렙은 합격, 나머지 사람들은 불합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과연 이 복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어.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건 테스트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광야생활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했지만 예외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사실은 남겨놨습니다. 그게 31절과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32,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약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처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그래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당장은 죽이지 않겠지만 같이 인도하겠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고통이 따를 것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의 죽음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게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통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 듯한 집에서 부모님이 마지막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집도 없이 떠들다가 우리의 부모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만큼 자식의 마음이 아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부모들이 죽게 될 것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 세상에서 인생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먼저 선포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고생할 것이다.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분들은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0년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어쩌다 걷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40년의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에 40년의 근거가 나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왜 40년인가? 어쩌다 걷다 보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났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래굽을 했었을 때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래굽을 하고 숫곳을 지나 신해산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정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정탐을 했다는 것은 먼 곳에서 정탐 회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국경 지역에서 정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며칠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역할에 따라서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서 정탐꾼들을 들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며칠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훈련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훈련시키는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요. 내 부모님이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당하고 싶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는 안 좋은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생시키기 위해서만 40년을 하락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사실 원망의 죄값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자면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더 살았다고 20년 더 살았다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았으면 바로 바른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머지 10년 20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보니 허성세월하면서 돌아가는 인생에 사는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래굽을 해서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 가난 땅을 정탐했던 이 사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불평의 말이 있습니까? 못 살겠느라고 미치겠느라고 죽겠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놓으셨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원망의 말대로 그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과 행동될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도로 크게 혼날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내용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여수와 갈립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20세 이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혼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한숨,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로써 사용해 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겠느라고 미치겠느라고 못 살겠느라고 이런 언어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하심이 있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말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뒤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이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과 행동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리며 함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말과 행동 특별히 내 말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아랍이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아버지 대책 없이 내가 쉽게 얘기했던 그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죽겠느라고 미치겠느라고 했던 이 모든 언어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냐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들을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께 원하시는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듣사오니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들에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말들에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심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영록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국당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원망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죽이는 말이었습니까? 감사의 말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말에서 뱉고 있는 이 언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벌이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토와 우리의 사람을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